자, 우리 최은경 씨 이거는. 냉동 망고죠. 냉동 망고를 지금 갈고 계세요. 덜 녹았어. 덜 녹았어. 왜 안 녹았어. 왜 안 녹았어. 야. 원래 저렇게 가나요? 저건 좀 신비롭습니다. 조금 오목한 데에다가 하셔야지 더 잘 되거든요. 최은경 씨가 작전을 바꾸신 건가요? 그냥 믹서에. 잘하셨어요. 이게 힘을 이용해야죠. 근데 또 안 갈려요. 아니, 이게 덜 녹았어요. 얼어갖고 좀 굳었나 봐요. 퓨레는 정말 간단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닌데 난데없는 복병이 나타나서 그거에 너무 오래 걸렸던 거예요. 최은경 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퓨리는 끌고 있죠? 뭔가는 되고 있어야 되는데. 퓨리는 지금 림비에서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꺼내놓을 걸. 여기 진짜 딱. 갈리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왕보무스가 남발에 목착했고요. 지금 핸드블랜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 배웠네요. 상체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좋아. 훨씬 낫죠. 됐다, 됐다, 됐다. 아유, 다행이다.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저 뜨거운 걸 맨손으로 잘 만지는 거 보면 진짜 음식을 자주 하시긴 하셨나 보네요. 김지민 씨. 요리 쇼프네, 요리다. 진우 씨는 너무 바삭할 것 같은데. 양념을 묻히고 있죠. 맛있겠다. 여기다가 프레이커만 끓으면. 같이 볶나요, 볶나요. 반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반. 다 넣지 말라고요? 아니요, 원하는 대로. 허리 원하는 대로. 바닥에 다시 시리얼을 깔고. 그렇습니다. 식감은 바삭바삭. 바삭하야되는데. 오늘 시리얼이 습기를 잘 써.